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생일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벌스데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?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 좋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? 우리가 만들었던 거?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 이거 또 자가 자가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 또 뭘 드릴 수 있죠? 대니엘라 대니엘라가 요새 학교에서 뭘 하고 있어요? 오, 컴이 투 페이스북 그런 노래를 배우고 있죠 예수님이 어머, 저거 내 생일날 불러주려고 부르나 보다 하시겠죠 크리스마스 때 오는 거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둘은 네요 학 go 사4몇이 수 있죠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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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